안녕하세요 전당파제 입니다. 모두들 건강하게 멋진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? 오늘 또 싸구리의 권총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께 간단하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. 이거는 흑수저용 이고요. 왜냐하면 엄청 싼거 거든요. 브라이코 아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흑수저용 이에요. 완전 저렴한 권총 이거든요. 요렇게 작아요. 그 다음에 제닝스 j22 요게 모델 이름이구요. 전장이 어떻게 되냐면 4.93인치. 이렇게 보다시피 12.5cm 입니다. 총 길이가 이렇게. 그 다음에 총열은 2.5인치 6.3cm 거든요. 그리고 무게는 12.39온스. 그 다음에 385.4g. 탄창에는 여기 토니 229경. 6발 장전되거든요. 요렇게. 요게 또 이제 그 저도 브라이코라는 회사는 브라이코라는 회사는 안 들어 봤어요. 제가 어제 제닝스나 지문에서만 봤지. 요거는 안 봐 가지고 찾아보니까요. 요 회사가 1970년대 요게 이제 설립되어 가지고 디자인을 했고 지금도 생산을 한다 그래요. 그리고 이제 2구경 또는 25구경. 그러니까 25ACP 하고 그런걸 하는데 요거는 또 재질이 아연합검 이라 그래요. 아연합검과 자막. 그러니까 G. 그러니까 주 할 때 하는게 G 있잖아요. G-A-M-A-K. 자막 그런거. 그 합검 이름이 그런가 봐요.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하고 프레임을 깔고 아연합검으로 만든다 그러네요. 그리고 요 브라이코를 회사는 2003년도에 파산을 했다 그래요. 그리고 그 폴 지문에스가 인수를 해 가지고 여기 이제 지금 J로 되어 있잖아요. J-A-22, J-A-25. 그 다음에 J-A-3AD 건축도 만든다 그래요. 보통 이게 신품이 한 200달러? 그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. 그 전에는 제가 십몇 년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요거 회사는 아니지만 지문에서 제닉스도 아니고 지문에서가 있었거든요. 그때 얼마 팔았냐면 100달러인가 120달러인가 그래 팔았거든요. 요즘은 아마 물가 상승률 때문에 아마 한 200달러 가까이 될 거에요. 그리고 또 이거는 지금 그 액션 회사 그러니까 경매회사에서 지금 물건을 팔아 먹으려고 가져온 거거든요. 경매에 올린 제품인데 이게 아마 제 생각에 한 50달러나 100달러 미만으로 팔려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경매가 붙으면 지금 현재 신품 가격을 주고 살 것 같아요. 제 기분에 항상 그렇더라구요. 몇 개월 전에 한번 보면 시애틀 다운타운에 사는 흑인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완전 신품 가격을 주고 샀더라구요. 왜냐면 경매 붙고 또 경비 붙고 이렇게 이래저래 판매세 하고 또 재수수료 하면서 이런 거 하면은 그건 한 200달러 가까이 시더라구요. 그 친구한테는 싸고리는 사지 말라고 했는데 모르죠. 이것도 아마 싸고리인데 팔릴 거 같아요. 이것도 싼 맛에 뛰어들었다가 나중에 경비 다 포함하면은 오히려 일반 오리지널 가격보다 신품 가격보다 더 비싸게 페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. 저는 또 오늘 처음으로 만져보는 브라이코 암스의 제닉스 J22 더블 액션 반자동 근총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.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